안녕하세요 슈입니다 오늘은 한번 수학문제를 풀어볼거에요 수학문제 어떤 수학문제가 나올까요 짜잔 엥? 뜨끔시험지 이름 김시유 3학년 1반 1번 시유TV초등학교 오케이 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초고난이도 어 힌트가 센티미터로 한다면 오천센티미터는 넘는다고 했으니까 답은 공개 안할게요 답을 찾아라 에이 더기 에이는 이거 아니지? 오케 산타할아버지 노래 인무사 이로 오케 똥파리 똥 똥 똥 똥 똥 똥 똥파리 한 마리 똥 똥 똥 똥 똥 똥 똥 똥 똥 답 공개 1번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매우 넓 2번 답을 찾아라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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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쿠와 비비 3번 똥 똥 똥 뜨거우면 잡 차실걸 뜨거우면 접 차실걸 뜨거우면 접 차실걸 알라데마에도 안하수 똥파리 따잇 네 과연 답지 자기가 보고 찾아라 생년핀을 검은색으로 체크해주세요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답지 답지는 1번 매우 넓다 1번 맞았고 2번 다 틀렸고 2번이 뭐냐 3번 병기를 타고 맞다 4번 게임 오버 야 이거 게임도 아니거든 야 진짜 뜨끔하게 생겼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엉뚱한 수학문제를 풀어봤는데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그럼 안녕 예